이슈 인사이드 이런 청문회의 증언을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24일과 25일에 의회에 출석을 해서 열렴 의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그러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반년마다 한 번씩 연방의회에 출석을 해서 경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최근에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한 힌트를 줄 걸로 예상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작년, 반년마다 한 번씩 출석을 하기 때문에 작년 7월 15일날도 발언을 한 번 했었는데요.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들을 처음으로 하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30%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보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1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이후에 대부분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FOMC 1월 의사로 회의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고요. 결국에는 올해 연초에 중순쯤, 6월 정도로 조기 금리 인상 예상을 했던 발언들과 괴리가 있는 모습들 최근에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부분들, 옐렌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원 청문회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 1월에 연휴 기간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접목을 시켜서 함께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도 싶어요. 일단 지난 18일에 공개된 FOMC 의사록 한번 살펴보면 고용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 상당히 나타내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다수의 의원들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 기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지표 관련한 언급들 좀 살펴보시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일단 미국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요.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광산업종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10% 이상 하락을 보였다는 거에 좀 우려를 했고요. 하지만 여타 제조업종들은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에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점을 그 부분으로 들었고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개선되고는 있으나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경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이 최근에 목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도달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요인들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FOMC 회의록에서는 유가 하락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한다, 이러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올해 중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준의 관계자가 좀 시사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발언과 사실 제로 금리가 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슷한 FOMC 의사록 내용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옐렌 의장의 발언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아무래도 하원 청문회에서 좀 언급들이 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잔일 옐렌 의장이 한 이야기, 그 발언 내용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라든가 임금 상승세는 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내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하면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이것이 곧 일정 기간에 자동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향후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내심 문구 삭제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고요. 그러나 1월 회의록 한번 살펴보면 1월 회의록에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할 경우에 금융시장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우려 섞인 내용들이 이미 포함이 좀 돼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인내심 문구에 대한 부분들 좀 어제 이제 언급이 있었다시피 경제 여건이 만약에 개선되게 되면 FOMC 회의들을 거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려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 안내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인내심 문구가 먼저 좀 변경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내심 문구가 만약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금리 정책을 구사를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러한 언급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좀 문구의 삭제 여부와는 좀 관계없이 금리 인상은 좀 경제 지표의 흐름들을 좀 봐가면서 아무래도 좀 운용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고용 지표의 부진 이후에 결국에는 좀 경제 지표를 지켜보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FOMC 회의에도 나왔었고 어제 좀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6월이나 7월 이전까지 좀 미국 경제 지표들 흐름들을 봐가면서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한 개선 여부에 따라서 좀 통화 정책은 좀 운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하원 청문회도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지금 이번 상원 청문회 끝나고 나서 증시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신중한 의견들 아무래도 어제도 좀 표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시나리오로 좀 진행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 포함한 선진국 중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부분들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지고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유로전이 양적 완화 정책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시행이 시작되면서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좀 자금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을 조금 더 양적 완화 3월부터 시작되는 유로전의 양적 완화와 맞물려서 좀 자금 이동이 신흥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업종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소비 업종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승하는 미국 증시라든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좀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IT 업종 중심으로 좀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IT 업종 하드웨어나 반도체 업종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될 것인가 정리도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